연불타령 국악의 공명 조선 후기 서유구가 지은 임원 경제지 소개에 실려 전하는 곡 이름의 하나로 현행 영산회상 가운데 일곱 번째 곡인의 초장 첫째 장단에서 스무째 장단에 해당하는 곡이다. 의약보는 2장으로 이루어졌으며 반복해서 연주할 때는 초장을 연주하지 않고 2장만 여러 번 되풀이해서 연주하다가 6자 연불로 넘어간다. 한 장단 4분의 6박자 6장단으로 되어 있다. 예홍타령 제주의 미녀 오돌독이와 더불어 널리 알려진 미녀로 가사 중에 반복되는 이하홍에 연유하여 이 이름이 붙었다. 8분의 9박자 3마치 장단으로 장절 형식이며 구성음은 레, 미, 솔, 라, 도, 레, 미, 솔로 매우 넓은 음역을 지냈다. 사설은 한라산 상상봉 높고도 높은 봉백 녹담 이하홍이라, 이하홍하는 곳이라. 이하홍야홍 그렇고 말고야 곱기도 영 곱네 좋기도 영 좋네. 구성 구성